그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게 하나 있었는데요 x와 y가 바나 스페이스 일때 x와 y 컴팩트 인베딩 되는 필요충분 조건 얘기를 했었죠 음 자 이거면 우리가 리플렉시 바나 스페이스 x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이제 필요충분 조건 인데요 uk가 u의 위클리컨버전 x implies uk 컨버지 u strongly in y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착각했던게 x가 x와 y가 이미의 바나 스페이스 일때 x가 y의 컴팩트 인베딩 하면 정의해서 컨티뉴스 인베딩 하죠 컨티뉴스 인베딩 하면 위클리컨버전스를 위클리컨버전스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uk가 u에서 x에서 위클리컨버전스 하면 y에서도 위클리컨버전스 컨티뉴스 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컴팩트 인베딩이면 위클 컨버전스를 스트롱 컨버전스로 바꾸는 거에요 그래서 이쪽 인플리케이션은 항상 승립합니다. 이미의 바나 스페이스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리플렉시브 바나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이 조건이 컴팩트 인베딩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x가 리플렉시브 면 바운디드 시퀀스는 위클리컨버전스 하는 서브 시퀀스가 존재하죠. 그것을 이용하면 위클리컨버전스를 컨버전스 시퀀스를 스트롱 컨버전스를 시퀀스 스트롱 컨버전스 하는 위클리컨버전스가 스트롱 컨버전스를 인플라이 하면 이게 인베딩이 컨티뉴스 컴팩트하다. 컨티뉴스는 자명하죠. 컨티뉴스라는 것은 스트롱 컨버전스가 스트롱 컨버전스를 인플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클 컨버전스는 스트롱 컨버전스가 더 약하니까 당연히 이게 승립하는 거에요 여기 필요한게 x가 리플렉시브 바나 스페이스라는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제가 더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펑션 아네시스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하려고 했던 메인 스트림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 오빈 리온 컴팩트니스 램만을 바로 스테이트하고 간단히 왜 리플렉시가 필요한지 그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르레이 호프의 글로벌 위턴 세렘을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오빈 리온 자 3개의 바나 스페이스가 있어요. 바나 스페이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x0가 제일 스페셜한 거에요. 굉장히 좁은 거 이제 x로 컴팩트 인베이딩 돼요. 그 다음에 이 x는 x1으로 컴팩트 인베이딩 그냥 컨티뉴스 인베이딩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x0는 w12고 x는 l2고요. x1은 w-12인 경우 사실은 컴팩트 인베이딩이 둘 다 일어나는 경우죠.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더 가정하기를 x0하고 x1이 리플렉시브라고 가정을 해요.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w1 q에서 q가 파인하이시고 1이 아닌 경우 그때는 리플렉시브죠. 그러면 then for every t가 파인하이시고요. 그 다음에 r하고 s가 둘 다 파인하이신 경우에 이게 l의 r의 0t의 x의 0. 그래서 x0가 제일 좁은 거죠. 제일 좁은 거. 그 다음에 w1 s의 0t의 x의 1. x1은 가장 라지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w12, l2, w-12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이 lr의 0t의 x의 컴팩트 인베이딩 된다. 그것이 오비니온 컴팩트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바운디드 시퀀스가 하나 있으면 그러면 x0에서 바운디드고요. x1에서는 w1에서 바운디드고 그러면 중간에 인터미디어 스페이스에서 lr에서 바운디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example이 있냐면요. u라는 것이 나비아 스톡스 이케이션의 솔루션이면 이게 l2, 0t, w12죠. u'은 l3분의 4, 0t, 러프하게 말해서 w-12. 이거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그냥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w12하고 l2하고 w-12 사이에 이런 관계와 성립을 하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부분을 v, h,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v는 w12 시그마고 h는 l2 시그마, v'은 그것의 두 알이고요. 근데 이게 컴팩트 앤배딩이에요. 우리가 렐리 콘트라 초프 띄어림에서 자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u가 l2, 0t, l2에서 컴팩트 앤배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 uk로 바꾸면 돼요. 어떤 시컨스 uk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바운디드고 여기서 바운디드 면 그러면 uk는 여기에서 컴팩트, 그러니까 컨버지하는 서브 시컨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빈 니옹 컴팩트니스 렘바고 이게 이런 타입의 이볼루션 이케이션의 존재성 같은 걸 보일 때 비선형 문제인 경우는 피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예요. 렐리 콘트라 초프 컴팩트니스 렘이 일리프트 이케이션에서 하는 역할을 파라볼리 이케이션에서 한다고 보셨겠죠. 아니면 또 하이퍼블릭이나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정한 거는 r하고 s 이런 걸 가정했는데 여기 지금 s가 있고 s가 없잖아요. 그래서 s는 사실은 원 플러스 입실론이에요. 이미의 스몰 넘버가 있어 가지고 그 스몰 넘버 보다 조금만 더 크면 돼요. 그럼 컴팩트니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제한 조건인데 첫 번째는 컴팩트니스가 이제 lr만 얻어지고 이게 r이 파이널이니까 l인 피니스에서 컴팩트니스가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입실론이 없이 w 원론 밖에 얻어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빈 리온넴마가 지금 이제 굉장히 나비아스톡시케이션에서는 충분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두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그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오빈 리온넴마를 이제 s가 1인 경우하고 r이 무한대인 경우 확장하는 그런 리서치가 뭐 뒤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먼 페이퍼라는 게 있던데 그건 이제 제가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면 제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컴팩트니스 인 lp 라는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가 아마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페이퍼 같아요. 제가 지금 제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이런 거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빈 리온넴마를 리서치하다 보면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제한 조건 때문에 근데 좀 더 일반적인 결과 보고 싶다. 그럼 사이먼의 컴팩트니스 디어램을 이제 하면 됩니다. 네. 시간 미분이 없어도 U가 타임 방향으로 어떤 디퍼런스 컴팩트니스 컴팩트니스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h분의 u에 t 플러스 h 마이너스 ut 이게 극한이 존재해야지 이제 리밋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h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놈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뭐 h의 2분의 1승이나 뭐 이런 게 보면 결국은 이거는 하프 데리버티브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프렉셔널 데리버티브 그런 거 있을 때 컴팩트니스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뭐 결과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나비아 스톡스 이케이션 할 때는 보면 s가 1보다 클 때만 되고 우리가 r이 인피니스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이걸 만족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더 복잡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더 일반화된 그런 결과가 필요해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봤냐 하면 뭐 십여 년 전에 그 컴프레스블 나비아 스톡스 이케이션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컴프레스블 나비아 스톡스 이케이션은 솔루션 레귤리티가 더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일반적인 컴팩트니스 스티어램이 필요하고 아마도 사이먼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그 그 모티베이션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프로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브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아이디어는 아니고 스타팅이에요. 사실은 렉션 로터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을 텐데 그걸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UK가 U의 위클리 인 LR 0T X0 인터섹션 W1 W1 0T X1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할 거는 UK가 UK가 0에서 strongly 인 LR 0T X 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증명 내용을 보면 그럼 그건 사실은 뭐냐면 리니어리티 때문에 이거를 정명한 거예요. 이쪽 조건을 U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스페이스가 이게 리프렉시브이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논트로 변한 결과예요. 복근의 인테그랄 teor이를 봐야 되는데 엘리멘터리한 수준에서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벡타 매제에 대한 책을 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열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X0가 만약에 Rn이고 파이널 디멘전이면 R이 파이널이면 이게 리프렉시브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는 X0하고 X1이 인피닛 디멘전의 벡타 스페이스에요. 그런 경우는 이것이 리프렉시브할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이 스페이스가 리프렉시브하면 필요충분 조건. 그런데 이제 X0가 리프렉시브면 이게 리프렉시브에요. LR0 X0가 그래서 X0의 리프렉시브티가 충분 조건이라서 제가 이제 X0가 리프렉시브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X1도 마찬가지 X0와 X1이 둘 다 리프렉시브화 돼야지 이것도 리프렉시브고 이것도 리프렉시브고요. 인터섹션 당연히 리프렉시브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리프렉시브니까 우리가 이쪽이 리프렉시브면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걸 증명하면 돼요. 한 가지 더 이제 리덕션이 있는데 이것이 UK가 이 스페이스에서 strongly 컨버지하는 걸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증명하는 거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낮은 스페이스에서 증명하는 거 동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 가정으로부터 UK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strongly 컨버지 한다면요. X가 X1에 continuous embedding 하고 우리가 만약에 U가 W1에 0t X1이면 C에 0t에 X1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컨티뉴스 embedding이다 보니까 이게 X에서 LR 컨버전스가 X1에서 LR 컨버전스를 인플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 하면 X0과 X1에 X의 Compact Embedding 하고 X가 X1에 Continuous Embedding 하죠. 그러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게 동치라는 걸 이 쪽은 트리베얼하지만 반대쪽은 Non-Trivial하죠. 그런데 컴팩트 그 다음에 Continuous Embedding 이 트리플을 가지고는 정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렘마에요. 제가 이제 렉체노트에 적어놨어요. 그 렘마를 이용하고 그러면 이걸 정명하는 대신에 이걸 정명하면 돼요. 상당히 이제 간단한 거죠. 상당히 스트롱한 과정으로부터 이거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더 자세한 거는 그냥 점심 먹고 바로 제가 올릴 거니까 그 렉체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빈 이용렘마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 이제 디오렘 물론 이제 르레이 그 다음에 호프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르레이가 뭐 거의 한 80% 한 것 같고요. 호프는 뭐 한 20% 나 사람들 독일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F가 L2 제로 T L2 L2 시그마 시그마 고요. V는 이제는 W 1 2 시그마 해봅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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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s at least one weaker solution U t L2 of naviastock satisf 윅솔루션이 만족하는게 아니고 어떤 오디셔널 프라프티를 만족하는 윅솔루션을 컨스트럭션한거에요. 그래서 그게 첫번째는 유이즈 위클리 컨티뉴스 뭐 스리도 빼겠습니다. 이 얘기는 영큼마트의 모든 타임에서 일단 잘 정의되어 있다는거죠. 유티가 다 L2에요. L2이 시그마에요. 뭐 시그마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 다음에 U satisfies 에너지 인이퀄리티 그래서 에너지 인이퀄리티 2분의 1의 U의 T의 제곱 플러스 0에서 T까지 그레이던트 US의 제곱 했는 것이 2분의 1의 U0의 제곱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F F S U S D S 자 이게 이제 에너지 인이퀄리티인데 이 에너지 인이퀄리티가 모든 모든 T에 대해서 승기 받는거 그걸 그와 같은 솔루션을 컨스트럭션 했어요. 모든 T에 대해서 지금 보면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웰 디파인 되어있죠. 근데 요놈은 이제 이퀄은 안되고요. 그 다음 세번째는 U Satisfies 2분 이거는 뭐 사실 필요없고 더 스트롱 에너지 인이퀄리티 그러니까 에너지 인이퀄리티를 스트롱 폼으로 만족시키는 지금 이거는 스몰 T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해서 지금 만족되는 건데 스트롱 폼이 어떤거냐면 There is subset N 오브 자 0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많고요. N이 캡틀 T를 포함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매저지로 search that 자 이것이 2분의 1에 U T에 2에 제곱 더하기 여기는 이제 0이 아니고요. T0에서 T까지 그래디언트 U S에 제곱 DS 2분의 1에 U에 T0에 제곱 더하기 T0에서 T까지 Fs에 US DS For all T0가 어디에 있냐면 0, T에서 N을 뺀거에요. 매저지로 셋을 뺀거에요. 그래서 almost all T0에 대해서 이게 승립하고요. 그 다음에 T는 T0부터 capital T까지 에센셜이 모든 T0하고 모든 T에 승립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제 매저제로서 해서 빼야되요. 이 T0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의 T0하고 T에 대해서 이 T0하고 이 T0이 다 웰디파인되어 있죠. 위크로 컨티뉴스 하다는 얘기로부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U is strongly right continuous in L2 on 0 T 마이너스 N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T가 T0로 가는데 플러스 파트로 갈 때 UT 마이너스 UT0에 투놈은 제로다. 포롤티.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컨스트럭션 했어요. 르레이 호프가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르레이 호프 솔루션 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위액 솔루션 처음에 할 때는 디스트리비션 센서로 PD를 만족시킨다는 것보다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위액 포롤레이션 세컨드 서더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하나씩 더 성질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세번째부터는 어디셔널 프로포트 위액 솔루션이 당연히 만족되는 게 아니고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위액 솔루션을 구해낸 거예요. 에너지 퀄리티 그 다음에 스트롱 에너지 퀄리티 그 다음에 올모스트 에브리얼 라이트 컨티뉴티 원점을 포함하여 N이란 건 원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T equal T0 equal 0인 경우에는 라이트 컨티뉴스죠. 그래서 이제는 더 행복해진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미닝이 위크 센스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스트롱 센스로 만족시켜요. 그리고 올모스트 에브리얼 타임에 대해서 이게 위쪽으로는 연속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그런데 이 컨티뉴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거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T0가 있죠. 이 T0에 대해서 T0보다 큰 모든 T에서 이게 승립해요. T를 T0로 보내요. 극한을 이게 0으로 가죠. 이게 0으로 가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쪽은 UT가 UT0로 위클 컨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클 컨버지 하면 그 리밋 인프가 UT0의 노음이 UT의 리밋 인프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위클 컨티뉴티 로부터 이게 이거와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나오고 이것도 이제 작거나 같으니까 수업이 이거의 바운드가 되고 이거는 또 이거의 인프의 바운드가 되니까 리밋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위클 컨버전서가 일어나고 또 노음의 컨버전서가 일어나니까 UT가 UT0로 스트롱이 컨버전 그래서 스트롱 에너지 인퀄리티 결과로 라이트 컨티뉴티 가 나오는 거예요. 올모스트 에버릴 타임에 대해서 디프레이션 폼 디프레이션 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디프레이션 폼 인가 폼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인퀄리티 가 더 스트롱하잖아요 저거보다 어 음 음 자 일단 그거는 우리 좀 이따가 점심 먹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 생각으로는 느낌은 뭐냐 하면 이거로부터 디프레이션 폼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파이 t 가 파이 s 파이 t 0 다 이게 되면 이게 지금 컨티뉴스 그러니까 디크리징 펑션이라는 얘기잖아요 디크리징 펑션이면 미분했는 게 항상 용무가 작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디크리징 펑션은 올모스트 에브리얼하게 미분 가능하지만 엡수로 컨티뉴스는 아니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에타에다가 에타 프라임을 했는 것이 0 이상이다 모든 0보다 크거나 나왔던 테스트 펑션이 이게 된다 라는 걸 증명하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는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파이가 디크리징 펑션이면 이거를 만족시킨다 이것만 증명하면 지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센서에서 데리브티브가 0이야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조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레귤레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스텝이 다 됐기 때문에 좀 끝에 보면 좀 크리티컬한 거 그것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에요 이것 또는 에너지 인퀄러티 그리고 이제 컴팩트니스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타이밍 데리브티브에 대한 유니폼 에스티메이터를 얻어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제가 설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K라는 것이 예 아이겐 벡터고요 스토크스 오프레이트고 HK라는 것은 아 이거 이제 페도 갈로킨 메소드예요 이게 호프가 했다고 해요 러레이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했고 제가 사실은 러레이 페이퍼가 호프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브로고 하나는 독일이라서 읽어보진 않았어요 페이퍼는 있어요 근데 읽기가 싫어요 근데 이제 그 러레이가 한 거는 픽스트 포인트 아규먼트를 쓴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러레이 샤우드 띠어리라는 거 있잖아요 러레이 샤우드 픽스트 포인트 아규먼트 이런 것들이 나비아스톡스 이케이션 공부하면서 나온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요 그 호프는 갈로킨 메소드를 써가지고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증명을 줬고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여전히 픽스트 포인트 아규먼트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제가 보니까 러레이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러레이의 후배들이 피엘 리용 제1리용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픽스트 포인트 아규먼트 쓰라고 러레이 샤우드 띠어리라는 것 같은 거 써서 근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수치 계산 같은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스팬되는 K 디멘저널 스페이스고요 이거는 H에 있을 뿐만 아니고 V에 있어요 그럼 PK라는 것을 H를 HK로 보내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PK 파이라는 것은 서메이션 J 꼴리니스 K까지 파이제의 헤드 WJ 가 되고 파이제의 헤드는 그게 퓨레 코에피션트 이거 프레이크 오피스터들 이렇게 한 그러면 파이 K 2놈은 파이에 2놈이 되고 파이가 이제 H에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게 이 베이시스를 알겐 펑션을 잡으면 eigen펑션이라면 그래디언트 WK들이 H뿐만 아니고 V에 대해서도 오소곤하래요 그래서 놈을 로마인 라인에 시켜요 남다 K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부급해요 그럼 오소 노마래요 오소 노만하고 베이시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파이가 V에 들어갈 때 뿐만 아니고 이놈이 이거로 L2센스로 컨버지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베이시스를 그냥 가지고 오면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제 스페셜 베이시스를 가져오면 이 두 번째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죠 여러 가지 뭐 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가 인터넷인데 지금 이제 거의 다 했고 아직 제대로 안 된 게 에너지 이니콜러티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타임 컴팩천시스 하고요 그걸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UK라는 것을 0에서 T까지 HK 각각의 K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HK는 파이럿 디멘저널 서브 스페이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냐 하면 UKT 파이 플러스 0에서 T까지 그래디언트 UKT 그래디언트 파이 여기 지금 S죠 D 플러스 UKT dot 그래디언트 UKT 파이 DS equal U 이게 UK0인데요 UK0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UK U0를 넣을 거예요 U0를 프레젝션시킨 거예요 이 한 차원에 파이 0에서 T까지 F S 그 다음에 파이 DS 이것이 포올 T인 0 T and 파이 인 HK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 갈럭킨 솔루션이에요 갈럭킨 스킨이고 여기 만약에 HK가 아니고 HK는 결국은 H에도 댄스하지만 그래디언트 노멀치하면 V에도 댄스해요 바로 이 성질 때문에 따라서 이 HK 대신에 V로 바꿔준다면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세 번째 위크 포뮬레이션이에요 따라서 이 UK가 나비아 스톡스 위케이션의 솔루션이죠 위크 솔루션 근데 이게 V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스페이스에서만 테스트 펑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UK는 진짜 리얼 솔루션이 아니죠 어플렉스 메이드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게 솔루션이 존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니 이것은 뭐하고 동치냐 하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요 이제는 이게 파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것이 스칼라 펑션이에요 스칼라 펑션이 어떤 에론 펑션의 적분으로 표현되니까 이것은 W1,2가 W1,2 W1,1 일단 W1,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UK가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레귤레이티가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난인역 T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4가 될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UK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UK가 있으면 그거는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지금 T를 0으로 보내면 이게 이래로 가잖아요 그래서 UK의 제로는 PK의 U0가 되고 그 다음 이 인테그랄 리케이션에서 디퍼렌셜 리케이션을 유도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파인은 역시 이미의 hk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t는 이제는 0,t에 있는 almost all t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미분한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도 l2밖에 안되니까 이게 almost all t에 대해서만 제외가 되죠. 그러면 이제 uk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uk를 찾아내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pi가 들어갈 수 있는게 hk에 있으면 w1부터 wk까지 k계의 원소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걸 다 대입해가지고 uk의 코에피션트만 보면 이 코에피션트가 od 시스템을 만족시켜요. 당연한거죠. 파라볼 리케이션 할 때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에반스 체계에 있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은 이런 난 리니어 텀이 있잖아요. 그냥 리니어 PD에서는 난 리니어 텀이 없으니까 그 나오는 리니어 그 ODE 시스템이 리니어 ODE 시스템이라서 글로벌 솔루션이랑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여긴 난 리니어 텀이 있으니까 이게 난 리니어 ODE 시스템이 나와요. 로컬 솔루션밖에 보장할 수가 없죠. 로컬 솔루션밖에 보장할 수가 없는데 로컬 솔루션이 브로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오프리얼 에스티메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유니폼하게 스몰 타임 T에 대한 유니폼 에스티메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유니폼 에스티메이트 있으면 글로벌 타임까지 우리가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로컬 솔루션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UKT라는 것을 대입을 해요. 자 그럼 UKT를 여기 대입하면 이게 미닝이 있어요. 미닝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W1,2입니다. W1,2 W1,2 잠깐만 제가 지금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이것이 D of Dt의 1분의 1의 UKT의 2의 제곱 이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되느냐 이게 됩니다. 지금 이거로 보면 잘 안보이는데요. 지금 UK하고 UK가 지금 unknown이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이제 ODA예요. ODA인데 어떤 폼의 ODA가 나오냐면 Y' Y' F Yt 플러스 Gt 이런 형태의 ODA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스무드 파트예요. 난이니어가 스무드예요. 물론 코드라틱이지만 여기 Gt가 W1,2 예요. L2, L2 L2예요. 따라서 나오는 솔루션이 스무드 파트니까 스무드하니까 Y라는 것이 W1,2 솔루션의 존재성을 보일 수가 있지. 로컬하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솔루션은 W1,2예요. 3분의 4가 아니고 근데 W1,2 스페이스에서는 유니폼 에스티메트 얻어낼 수가 없죠. 각각의 K에 대해서는 W1,2 솔루션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quality가 승립을 해요. 이거는 이제 원디멘저널 띄어리니까 이걸 이제 대입을 하면 1분의 1에 D의 Dt의 UKt의 제곱 더하기 지금 저쪽 중간에 그레이리언트 UKt의 제곱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파이콜 UKt를 대입하면 이게 제로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메트릭 하죠. UKt가 UKt가 같으니까 두 개가 같으면 제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난이니였던 제로예요. 그레이리언트가 여기가 하나 빠졌네요. 위에도 빠졌나 여기는 그대로 있네. 그래서 저게 제로고요. 이콜 Ft UKt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오프리얼 에스티메이트 얻어낼 수가 있죠. 처음에 했던 것 마찬가지예요. 오프리얼 에스티메이트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UKt 슈프리메 어떤 유니폼 에스티메이트 유니폼 컨스터메이트 바운드 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빈 이온 넷말을 쓰기 한 첫 번째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UK가 L 인피닛 L2 제로 T V 에서 바운드드 시퀀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보일 거냐 하면 W 1 3 이거 보여야 되니까요. 보이도록 합시다. 프라임이 L 4분의 3 제로 T V 프라임 이라는 거 자 이거 여기에 있었다는 거는 제가 바운드드라는 걸 여기로 뺀 거예요. 여기에서 바운드드라는 거 그걸 보이려고 해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계산을 할게요. 파이가 V 에 있는 임의의 파이를 가져와요. 그리고 UK 프라임 T 하고 파이 의 매적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보고 싶은데 자 이거는 파이 라는 것은 Pk 파이 해가지고 HK로 프로젝션을 지킬 수가 있죠. 그 다음 나머지 파트가 있죠. I 빼기 P 에 파이 이렇게 이렇게 풀이셉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내적하면 제로예요. 왜냐하면 UK 프라임 T 가 HK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의 내적은 사실은 UK T PK 파이 가 돼요. 이미의 파이에 돼서 그래서 파이로 H 프로젝션 한 것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죠.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FT 파이 PK 파이 해가지고 뭐 좀 난이니어 텀이 쭉 나오죠. 이걸 에스티메이트 하면 쭉 해서 UT 2 K 2 1 그레이디언트 UK T 2 3 곱하기 그레이디언트 PK 파이 L 2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했었죠. 에스티메이트를 여기 1 여기 2 3 그 다음 이거에 그레이디언트 L 2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 앞에 칸트란트가 뭐 좀 붙고요. FT 뭐 L 2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있고 이것은 바로 파이의 원투놈보다 또는 그레이디언트의 L2놈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가 스페셜 베이시스를 썼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놈이 바로 이거니까 여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UK 프라임 T의 V 프라임 에서의 놈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L의 3 제로 T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V 프라임 놈에서 계산한 게 여기 이제 타임 쪽으로 봐서는 3분의 4만큼의 인테리어비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UK 프라임이 여기에서 바운디드 시퀀스예요. 그래서 UK라는 것은 L2 제로 T V이고 인터섹션 W1 3분의 4 제로 T V 프라임 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V는 H의 컴팩트 인베딩이고요. H는 V 프라임의 내추럴 인베딩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빈 니옹 랩마를 여기 쓸 수가 있는 컴팩트 스트롱이 컨티뉴어스 하는 컨버전스 시퀀스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필요한 거 하니 우리가 리미팅을 하고 싶은데 이 텀 이 텀 이 텀 이 텀은 다 리니어 텀이니까 위크 컨버전스를 다 해결이 돼요. 요것들이 다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위크 컨버전스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트롱 컨버전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종류의 컴팩트니스가 그래서 그 컴팩트니스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볼루션 타입인 경우에는 오빈 니옹 네마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이른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스트롱 컨버전스가 얻어졌으니까 리미팅 프로젝트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여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UK 프라임이 이상한 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초이스가 되는데 이것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타임에 대한 적분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리미팅은 알고 있는데 그 리미팅이 almost all 리미팅이에요. almost all 타임에 대해서 UKT가 UT로 컨버지를 해요. 근데 그 almost all 타임이 파이 디펜드 하죠. 파이 디펜드 해보면 매저 제로 세서를 뽑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도 불편해요. 여기서 하는 것도 불편하고 우리가 리미팅 프로세서를 할 때는 어디에서 해줘야 되냐면 이거하고 동치인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위크 포모니션 세 개가 다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동치가 되는 게 에타 프라임 T UKT 파이 0ST까지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거 쭉쭉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게 모든 타임하고 스페이스에 대해서 나오니까 적분이 나오니까 위크 컨버전스 스트롱 컨버전스를 이용해서 리미팅 프로세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솔루션이 U가 위크 솔루션이고요. 이 위크 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이 포모니션에서 이 포모니션 가는 거죠. 그럼 위크 컨티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까지 증명이 끝난 거예요. 글로벌 위크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것이 위크 컨티뉴스 하다는 거예요. 위크 포모니션을 서로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다른 걸 쓰고 왜냐하면 편리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서는 A가 편하고 어떤 목적에서는 B가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존재성을 알았고요. 이제 왜 스트롱 에너지 이니퀄리티가 생립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이니퀄리티가 얘 아직 키가 많이 남았네요. 놀라라.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1분의 1의 UK T의 제곱 플러스 T0에서 T까지 그래디언트 UK S의 2의 제곱 Ds 이콜 2분의 1의 UK T0의 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 F의 S UK S의 Ds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K를 무한대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게 UK T가 UK 가 U로 이게 strongly 컨버지 하죠. In L2 제로 TL2 스트롱 컨버지 근처가 있죠. 스트롱 컨버지 근처가 있으면 이게 포인트 컨버지 근처가 있죠. Almost everywhere 그래서 데어리스트 N 이 있어서 0에서 T까지 T equal 0인 경우는 T0 equal 0인 경우는 따로 해줘야 되나? 일단은요. 이런 매주 0 셋이 있어서 UK T0 가 U T0 0으로 모든 T0 에 대해서 승립을 스트롱하게 스트롱하다는게 L2 센스로요. L2 센스로 스트롱하게 컨버지 하는 매주 0 셋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게 0이 포함이 안되어야 된다는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매주 0 센스를 빼면 우리가 스트롱 컨버지언서가 일어나요. K를 무한대로 보낼 때 L2 센서에서. 자 그러면 그러면 T가 T0보다 크거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K를 보내면 여기 K를 무한대로 보면 이거는 이제 UT0로 가져오죠. 자 이거는 위크 컨버전스 충분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되죠. 자 그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위크 컨버전스를 돼요. UK가 U로 위크를 컨버지 하죠. L2 V 센스로 그러면 위크 컨버전스면 놈은 위크 리밋 리밋 인프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이거의 리밋인 이거의 놈은 이거의 리밋 인프보다 작거나 같던데 여기 스트롱 컨버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것보다 작거나 갖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자 이거를 보면 이게 UKT가 UT로 가지 않죠. 모든 T에 대해서 결국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lmost all T에 대해서는 이게 스트롱 컨버전이라니까 T가 T0하고 T에 있는 Almost all T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이 승립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이 그래서 지금 증명한 게 뭐냐면 Almost all T0하고 Almost all T에 대해서 이게 승립해요. T0을 고정시키고 Almost all T에 대해서 이게 승립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나베아스톡스 위크 솔루션은 위크리 컨티뉴스예요. L2에서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Almost all T가 아니고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승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크리 컨티뉴스 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승립하지 않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점에서 위크 컨티뉴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다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T0 equal 0인 경우를 지금 뺐지만 다 비슷한 악의문트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에센셜한 거는 그 스트롱 컨버전스를 이용해가지고 매체 제로 3을 빼내는 거예요. 이걸 빼내고 나면 거기서 이제 T0에 대한 Almost all 이거 n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빠지고 나머지는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승립하니까 따라서 Right Continuity가 승립하는 거예요. Almost all 타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잠시만요. 아 예. 이것만큼 보면 내부 속에 입혀있는 것 같은 논솔루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논? 도메인이 좋으면 도메인이 그런 게 논솔루션 같은 그런 건 없나? 굉장히 스페셜한 솔루션이 있긴 있어요. 갈라팬 메소드를 해가지고 컨버즈 하는 게 유니베이크를 이렇게 밀바이크인데 아니면 로컬타임은 되게 유니커니스가 보장이 되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글로벌타임 글로벌 솔루션이거든요. 여기가 T가 제가 시작하기를 파이널 타임을 했지만 이제 이 파이널 타임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F가 L2 0T L2 라고 할 때 여기에만 들어가요. F를 예를 들어 F가 0다. 이미 캡틸 T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캡틸 T에 대해서 솔루션이 존재하니까 글로벌 솔루션이에요. 근데 글로벌 타임까지 우리가 유니커니스 그걸 몰라요. 갈라킨 스킴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솔루션이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쇼타임 에서는 가능해요. 쇼타임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한 사람들이 갈라킨 면서 그랬으면 그걸 아는지 굿 굿 물론 이건 농담인데 상당히 무책임한 질문이에요. 이 아이에 대해 민총 교수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신다면서 내가 볼 때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분한테 여쭤봐야지. 아예 정답이고요. 그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은 파이널티 디퍼런스 파이널티 디퍼런스 타임에 대해서 이분 스페이스 에 대해서도 스페이스 스페이스 에 대해서 그거 되게 어렵지 않나 한 스텝 하고 이별 이별 그러니까 타임에 대해서 파이널티 디퍼런스를 쓰는 건 너무 파이널티 디퍼런스를 근데 스페이스 에 대해서 파이널티 디퍼런스를 쓰면 그 도메인이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직사각형 도메인 같으면 파이널티 디퍼런스가 자연스럽지만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도메인이 좀 일반적인 도메인도 관계가 없나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사각형이면 파이널티 디퍼런스 쓰는게 오케이 근데 이비캐피럴티 에 대해서 윅솔루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제로 아래 제로 익힌 엣디 에서 윅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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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네요 그게 지금 저기서 캐피럴티 에서 윅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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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이브 라이트 컨티뉴스 다 재회사는 되는데 캐플럴티 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캐플럴티 를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라이트 컨티뉴스 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0을 빼야 되죠 그죠 캡틸 를 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캡틸 를 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경우 t 인피니쉬 경우에는 처음부터 6K가 무한대까지 다 존재해 하잖아요 무한대까지 존재해 하는데 그 그 에스티메이트는 파인아이트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유니폼하게 갖고 있죠 그 에스티메이트 t에 디펜드 할 수 있어요 근데 t에 디펜드 할 수 있는데 각각의 파인아이트 타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0하고 t 하고 오메가 각각의 t에 대해서 0, t까지는 유니폼한 에스티메이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버전스를 로컬하게 그렇게 갖고 가면 돼요 로컬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에타라는 것도 컴팩트 스포트를 가지는 펑션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캡틀 t가 무한대면 캡틀 t가 무한대면 이게 이제 무한대지만 여기 나오는 에타라는 컴팩트 스포트를 가지니까 우리가 컨버전스가 파인아이트 타임에서 컨버전스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파인아이트 타임에서 컨버전스는 보장이 되죠 여기 이제 칸톨 다이아널라 프로세서가 들어오겠지 캡틀 t가 있고 그보다 2t 3t 이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를 다이아널라이저하게 그렇게 잡아내면 모든 그러니까 uk uk로부터 서브 시퀀스를 잡아가지고요 이 서브 시퀀스가 u로 컨버지 하는데 어떤 센서로 컨버지 하냐면 모든 타임에 대해서 모든 타임 인터바드에서 스트롱 컨버지 하게 그렇게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u라는 것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위크 솔루션이죠 하지만 컨버전스는 로컬 타임에서만 일어나는 로컬 타임에서밖에 일어날 수가 없죠 컴팩트니스가 당연히 파인아이트 도메인에서만 일어날 거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오메가가 바운디드 립시스 도메인에 대해서 했거든요 바운디드 립시스 도메인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도메인이 인디펜던트예요 도메인이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원래 이미의 아비티라는 도메인이 있을 때 바운디드 립시스 도메인으로 어플럭시메이션을 해요 그러면 각각의 오메가 K에 대해서 솔루션을 잡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유니폼 에스티메이트를 얻고 타임에 대해서도 얻고 컴팩트니스를 한 다음에 칸톨 다이저널 프로세스를 해서 이미의 오메가에 대해서 글로벌 익스 솔루션의 존재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돼요 세번째 캡 그와 같은 이미의 도메인 언바운드 도메인에 대해서 어플럭시메이션 칸톨 다이저널 프로세스를 하면 중간에 이게 깨지는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의 도메인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에너지 인이퀄러티를 만족시키고요 그리고 에너지 인이퀄러티를 만족시키니까 T0 equal 0인 경우에는 스트롱 컨버전스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스트롱 에너지 인이퀄러티가 오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게 모르면 이것도 사실 모르는 거죠 T0 equal 0이 아닌 경우에 질문 네 VHK의 베이시스를 스톡스 오퍼레이터의 알겐 펑션로 사용하십니까? 이유는 편해서 예 그런데 스톡스 오프레이터의 알겐 펑션이 더 레귤러한지에 대한 그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쓰냐면 지금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아규먼트는 스톡스 오프레이터의 알겐 펑션이 그 W1,2 0시그마 기만 하면 돼요 근데 혹시 더 레귤러한지 알고 있는 아 그것도 알고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저쪽에 저 인테리어 폼에서 파인 매저 제거셋을 할 때 파이에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고 매저 제거셋을 파이에 디펜드 한다는 말씀 예예 혹시 파이가 굉장히 레귤러해서 파이에 디펜드 하지 않게 생길 수는 없는지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 왜냐하면 파이가 이제 그게 이게 이게 파이가 베이시스는 세포를 카운터 버리잖아요 그 베이시스만 생각해서 그 셋을 널셋이 나왔는데 그게 널셋 시퀸스니까 그 유인으로 하면 역시 널셋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지는 않았고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고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어제 제가 주은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할 때 꼭 라비아스톡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그 바나 스페이스 세포를 아니더라도요 뭐 그런데 이제 이볼루션이 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애프트랙트 프로그램 거기도 역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규먼트 인 것 같아요 뭐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강의의 첫 번째 그 목표고요 이번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는 르레이 호프의 르레이 호프의 윅 솔루션이 일단 네 개의 성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 네 개의 성질이 있는데 오디셔널 프로퍼티가 뭔지 그게 이제 르레이의 스트럭처 떼어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스트럭처 떼어렘을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르레이 스트럭처 떼어렘하고 그 다음에 보면 모든 타임에 대해서 솔루션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0에서 t 까지 그래디언트 뭐 한 대 까지 그래디언트 ut 2의 제곱이 이게 파이럿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어떤 타임 t 에 대해서는 u t 에 그래디언트에 그러니까 u 가 v 에 들어가죠 v 에 들어가고 어떤 타임에 대해서는 더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들어가지 않는 셋이 매저가 제로라는 얘기에요 이거로부터 매저가 제로에요 그와 같은 셋을 다 어 한게 싱글라 셋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어 i 라고 합시다 n 이라고 할게요 네 싱글라 매저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셋이 매저 제로라는 건 이미 컨스트럭션을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할스톱 매저 디멘전이 뭔지 그거를 이제 이미 계산해 놨어요 르레이가 거기 이제 2분의 1 할스톱 매저가 제로라는 걸 했는데 내일 제가 이제 목표는 르레이 스트럭처 띠어렘하고 바로 이 할스톱 디멘전이 2분의 1이 제로라는 거 여기까지 하는게 내일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솔럭션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스무드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스무드 하거나 아니면 싱글라 하거나 몰라요 중간에 그렇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무드해져요 그래서 싱글라 타임셋이 항상 컴팩트 인터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컴팩트 인터발 안에 있는 싱글라 타임 인터발에 할스톱 디멘전이 2분의 1이하에요 이게 만약에 제로면 그러면 이제 나비아스톡스 레귤레이티 프로그램이 풀리는 거죠 아 잠깐 맞나 H0가 0라는게 그 엠프티셋이라는 얘기죠 아니 파인아이트셋인가 아 제로 디멘전 하스톡 메저가 다시 0에요 네 그러면 없는 그러니까 엠프티셋이죠 네 이게 만약에 3개면 포인트가 3개 있다는 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원 리서치 디렉션은 그 타임에 대한 싱글라 세트의 하스톡 디멘전을 줄이는게 원 리서치 디렉션인데 지금 이제 2분의 1까지 왔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33년에 34년에 렐레이가 증명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인플루먼트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인플루먼트가 있는 거는 이제 엔 스페이스 타임 뭐 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엔 프라임이라는 것은 TX들의 모임인데 솔루션이 이 TX에서 싱글라이즈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 프라임에 하스톡 디멘전 근데 여기는 이제 타임하고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파라볼릭 센서의 하스톡 디멘전인데 이게 이제 5분의 3이 제로라는 거 이게 70년대 세프라는 아주 뛰어난 수학자가 했어요 거의 단독 논문으로 했는데 이게 한 5편인가 이렇게 돼요 했는데 까빨리 콘 리린버레가 한 게 이 5분의 3을 맞나요 5분의 3 양민석 박사가 전문가인데 이거 일로 낮춘 게 82년도에 나온 페이퍼예요 까빨리 콘 리린버레가 그 결과고요 그게 지금까지 넘버의 리덕션은 없고요 다른 팩타에 대한 리덕션은 최준 교수님 2000년에 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0년 걸렸고 그래서 그 이후는 또 아무런 임프로먼트가 없어요 지금 에센셜이 굉장히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에 대해서는 디멘전이 1이고 타임에 대해서는 디멘전이 1분의 1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현재 상태예요 나비아스톡스 아 그게 클로스덴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디드라는 건 제가 그러니까 로컬타임에서는 스무드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멀리에서는 스무드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충분히 크면 여기 이제 굉장히 큰 티스타가 있어서 이게 스몰해지죠 이게 스몰해지면 그 스몰한 타임에서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아직 안했어요 오후에 할거예요 로컬 대열이 예예 로컬 대열이 이제 오후에 오후에 오후할거예요 저 그레이전 기율을 0부터 2개까지 적구를 한게 그게 이제 이니셜 데이터의 L2놈제곱보다 작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는 뭐 일단은 0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리밋이 저 저쪽에 그게 라이튼사이드랑 그러니까 두 번째 그게 이제 리밋이 라이튼사이드로 컨버전은 모르는거죠 라이튼사이드 여기로요 네 요 놈이 여기로 이놈이 이거로요 모르는거죠 컨버전한다 티를 티를 무한대로 보낼 때 티를 무한대로 보낼 때 컨버전스 같은거 모르죠 예 우리가 이니퀄티밖에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르레이 스트록체 세어렘하고 이런것들을 하려면 스트롱솔루션에 대한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일성 같은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 같은것들을 그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에 뭐 일부 시간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스트록체 세어렘하고 그런걸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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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he